ADO와 ADO를 만날 수 있는데 ADO라는 것은 TVS 델타 교체로 주어진 엔진이 의존하지 않는 프로웨어 모델을 말해요 ADO 모델인데 유일한 엔진은 OLA-DB로 되어있고 GDV 시험 OLA-DB는 군국자가 드라이버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ADO 개체는 MSTP의 명령이죠 ADO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SS 오류 ADO의 단일작업의 오류가 발생할 때 새롭고 주어진 것 말하고 명령은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할 때마다 특정 명령을 정리할 때 LATERucía NGF를 원하는 SS 오류가ise A DZ로는 MSTP의 명령을 정리할 때 LATERUCYMV는 LATERUCYMV는 . . 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